진짜 이쁘다. 오늘 나이시 요정이 너무 잘 도와준다. 사랑의 공원에 왔거든요. 여기는 연인들이 소소하게 산책을 하는 곳인데 저도 가득 찍어 함께 하니 즐겁네요. 앗쭈! 왔습니다. 가난가요 가난 노랑풍산 좀 쌀쌀한디 안녕하세요 쭉쭉 갑시다 또 위치킨니 잡아놓으시마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보자 본인 여러분,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산안 국제공원에 도착하겠습니다. 근육 준비를 위해 노트북 증권이 나온 침대는 나오십시오 너무 편했던 곳 끝까지 제칠 수 있었다 네? 하지만 앞에 보여줘 앞에 줄이 도움되기이다 이게 진짜? 우와 재밌어 이렇게? 이렇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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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조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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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조? 짜조 짜조? 아니요 이거 짜조? 네 네 네 네 네 오 오 오 친절도 하셔라 네 엽 뭐야 었어 닦아 찔깍 찔쌀 짱 아 바삭바삭하니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얘는 딱히 몸 맛이 안 나냐? 굉장히 촉촉 한 번쯤은 가봐야되는 바삭바삭 입구가 이쁘잖아 입구가 이쁘잖아? 가짜인데요 같이 이쁘잖아 가짜인데? 가자 일로와 근데 엄청 커 진짜 멀리서도 잘 보이던데 비켜봐 우선 잠깐만요 어? 벌레다 안녕 잠자린다 잠자리 안녕 진짜 크네 멀리서부터 잘 보이더니만 카메라에 당길란가 모르겠다 멋있다 걔도 뭐래 그저? 왜이렇게 생겼는데? 안녕 강아지야 어? 들은 지지 않아 누구? 맑아 여기는 비가 오네? 가인거지 여기만 오니까 딴 데 가면 안 오겠지 좋아 뭐야 나무가 왜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?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 그룹아 뭘 들고 계시는거지? 술잔? 술잔 오케이 네이 영상 찍어 좀 영상 찍어 제발 아 그래도 안개가 끼니까 뭔가 운 치지 않냐? 빨리 가자 우리 찢어졌다 우리 액셉 데리고 지금? 근데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왜? 그래 좀 급하시네 우리 보고싶은데 왜그래 급한 일 있으신가? 안 돼 5만원 정도 가시는데 눈을 한번 보자 얘 무섭게 남겼어 눈 봐 와 중성 원숭이다 원숭이 쉿 조용히 해 엥? 여기서부터? 아 목도네 반바지 반바지? 근데 여기는 안될까 노출이 신성시 하나봐 반바지 반바지 사진도 찍어주시네 진젤쓰 안녕하세요 바다지 받는거 너무 좋아 1일차부터 말랑말랑해지게 나 이거 목덕이 왜 하고 온거야 이거 넣어지라 고 핫걸 시원한데? 시원한데? 춥겠다 퀄리티소스 아로마해주고 스톤해주고 따뜻하셨나요? 따뜻하셨나요? 아 맞아요맞아요 자국은 뭘까? 수건? 수건? 없고 줄 수 있어 너는 왜 없어? 잘 봐서? 나는 수건 깔아줬는데 언니 안 깔아줬어? 깔아줬는데 아 우리 양이 저 마실래요 맛있어 물이다 따뜻한가요? 차가 한가요? 이지간해요 녹차같은데? 와이샷 근데 이 핑크성당이 SNS에서 유명하긴 해 그래서 네 말이 맞았네 사진찍으라고 사진찍으라고 축복하나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인생샷 찍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밖에 없다 시국한? 넉넉해 넉넉해 공부하는거 아니야? 성경공부 같은건가?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준비한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낭만 있지 또 뭐있어요? 응 오케이? 네 오케이 뭔가 하나라도 스크래치가 있으면 돈을 좀 깨 네 아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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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천천히 천천히 건너면 돼 천천히 이리와 얘들아 따라와 나 깜짝이야 알아서 가거라 알아서 가거라 랄랄랄라 은근히 크다 엄마 엄마 신배랑 똑같은거 했어 구찌다 구찌 구찌다 구찌 짝초? 응 짝힌가봐 와아아아 어 근데 이거 좀 있어보인다 샤넬이 25,000원이요? 대박이다 근데 짜리를 들고 다녀올거야? 안다니고 다니지 그냥 재밌잖아 보는거지 일단 얼마? 두개? 네 그거 두개랑요 네 맛있다 하네 근데 수건 많아 수건 많아 맞아요 달달달달달 왜요? 마카라미요 마카라미요 마카라미요? 마카라미요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좀 더 고급진 땅콩인가 이 친구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팔 생각이야 하하하하 사진 찍어주고 50,50,50 오십 오십 좋아요 두, 세, 넷다 두, 세, 넷다 오케이 맞아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샀지롱 15만동을 13만동으로 아 외국에서 잘 살아난답니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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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22만동? 12 이거 샀잖아요 두개 샀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예쁘지? 어 이렇게 깎아졌어 그거 얼마에요? 새거 새거 없어요 새거 새걸로 주세요 새거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거 20만동 아잉 하하하하 그냥 완전 한강이요 두루루룩 안녕 용가리 슬리 진짜 예쁘다 오늘 나이시 요정이 너무 잘 도와준다 사랑의 공원에 왔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여인들이 소소하게 산책을 하는 곳인데 저도 가족들과 함께 하니 즐겁네요 가로두글래 살았으라 하트하트 용 눈까지 하트야 낭만 아마아마아마 눈뽕이 차오르대요 아아아 하트하트 아아 왜? 손이 있는 거 같아 오우 어쩌라고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뛰고 싶은 그런 날 있지 않아요? 저는 그런 날이 종종 찾아온답니다 예를 들면 뭐 술을 먹어보는 비치 왜요 비치 이거봐 샐러비 핫걸이야 핫걸 이거 완전 이쁜데? 아 팔뚝살을 가려주는 건 아니네 어 쟤는 그냥 저렇다니까 모르겠어 자물쇠 얼마야? 네 자물쇠이 꽤 비싸네 6,000원 그렇네 비싸네 가자 살짝 관광지 물가 있다 근데 남녁해봐도 다이소스 사과라고? 다이소스 사과라고? 너무 알뜰한 걸? 맛있겠군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국의 맛이에요 한국의 맛이에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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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할머 없네? 있어요? 없어요? 고기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? 돼지고기 돼지고기 다음 생일에 있으면 이상한 부대찌개 이 아래 가 있지? 음기도 먹고 맛있겠다 비구만 안 봐야지 깔끔한 귀? 시원해 엄마가 한 3분만에 끓여주는 김치찌개 천천히야? 진짜? 3분만에 끓여도 맛있다 이 얘기 아 그래?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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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족관처럼 저기 가보자 구경가자 신기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냥 오징어 이거 뭐 코끼리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? 이게 다 조개야? 어 2개야 이거 우와 대박사건 낙서 맛있어 보이네 우와 너무 신기해 얘네는 왜 이렇게 병에 막혀있지? 지디끼리 잡았다는 거 아니야? 지디끼리 싸워가지고 맞잡가니까 아 그러셨겠다 노란색이다 노란광어? 아 초록색이다 노란광어? 아 초록색이다 우와 광어 눈알이 이렇게 달렸구나 초록색 광어다 초록색 광어다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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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사갖고 거기서 먹나봐 여기가 배보른데? 아 너 아직 배보른데? 아 오케이 수족관 갈 필요가 없네 여기 다 있었네 다 있었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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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바닷 바닷바닷 이런식으로 나불면 혼날 것 같은 느낌 괴물이다 이빨 달렸어 아 안먹을거잖아 가자 응 아 아 풀은 싫은데 베지터블루 네 이건 돼지 그냥 그린보고 알아서 시켜 어른에다가 좋아 아 귀여워 안좋아 짠 짠 야옹 대카프리 오 오 감사합니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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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게 앞접시였어 LA갈비와 진짜 짭조름하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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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밥집에서 이게 반찬인거야 아 혜랑이가 밥을 주저는 좋구나 네 밥 식당에서 이게 다 반찬인거야 아 채우 음 새우야 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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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자 베트남에서 유명한 빵 추가되는 뭔가 있나본데 언어 번역 어떻게 하는거야 언어 번역 해주세요 언어 번역 오 치킨빵 고기 고기 구운 고기 오믈렛 하이 고기랑 소시지가 맛있어보인다 아 왜 스윗 아 도수 배달라고 할까 아니 아니 왜 엄마 고기 넣으면 진해 너 잘못 시킨거 같애 응 그래? 괜찮아 이런 재미인거야 난 불고기 먹고싶은데 난 불고기 먹고싶은데 이거 아파? 이거? 있네 좋겠다 좋겠다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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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이게 맛집이야 이정도면 맛집이야 응 진짜 맛있다 개수 차이 아니야? 탁마이 탁마이 날개다 날개 탁마이 탁마이? 윙 탁이 뭐 할거라고? 이게 제일 많이 나가면 날개맛게 뭐 먹지? 근데 이거 뭐라 했지 윙 윙 이건 뭐라 했죠? 닭발 닭발 아 그럼 이게 낫지 이거 하나랑요 노 원 윙 응 원 아 하나 하나에 하나 그럼 비싼거 아니야? 하나에 8000원 이거 하나에 800원이야 아 8개를 해야 된다고? 근데 배부른데요 아 이거 4개 노? 어 아 공이다 공이 너 시원한 맥주에 안 준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얼음이 있었구나 응 맥주가 미증을 하다니 왜? 그냥 준대세요 여기는 얼음에 타먹는다 놀랐구만 두루룩 탁탁탁 디디딱 cjon 맛있게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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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베트남전이야? 아니 베트남전인가? 다 열심히 봐 나도 보고싶게 메뉴판은 저기 있긴 해 언니 ㅠㅠ 비디오 Mall 너 많이 싹 사놨구나 너 싹 사놨구나 사놨 사놨 아주 싹 NV 메뉴판은 저기 있긴 해 언니 저기 가져와봐 야야야야 즙 즙 스무디 스무디 어 그럼 나 사탕수수 사탕수수? 근데 진짜 맛없을텐데 괜찮아요? 아 그래 아 근데 한번 먹어봐요 350원 450원 드셔보세요 그래 그래 알아서 드셔보세요 그니까 경험 경험 나 오 맛없냐? 맛없냐? 참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었어 찐득한 맛이야 그거 싫어해 음 근데 난 좋은데 버스갱이하네 이 노래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찾으네 춤입니다 춤 뭔가 단색히 맞힌 것 같긴 하다 아우 썰받아가 온 것 같아요 은하가 저 버스킹 덕분에 배드랑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우리 호텔인가? 아니지 어? 어? 어 얘가 얘인가? 달러가야 돼 아 오늘 하루도 끝이나 넘어 보겠습니다 잘가 잘가 너무 예뻐 미쳤나봐 근데 이거는 실제 앉아서 찰득같이 찍지? 그러면 얼굴 조명 때문에 다 못생겨져 인송? 그냥 멀리서 말해야 아름답지? 보는 게 찰득법 춤발 ㅋㅋㅋㅋ 보험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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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